자 오늘의 용의자 자 이름 원필 직업은 밴드 입니다 오늘 나온 이유가 뭐해 보고 싶었습니다 어 약간 설레 와 신곡 제목이 뭐지 안녕 잘가 어 이제 왔는데 가라고 신곡 컨셉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도설 작가입니다 도설 작가 그렇다면 여태까지 했던 실수 중에 안녕 잘가 하고 싶은 그런 실수를 하나 고른다면 어 음악방송에서 건반을 치다가 건반이 내려앉았던 어머어머 본인이 실수가 아닌데 아 그렇구만 오늘은 원필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겠어요 추적 30분 자 원필 어서오세요 데이식스 완전체로 혼자 나온건 처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왔던 것도 벌써 5년이 다 됐어요 네 와 잘 지냈어요?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자 제대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식스 원필입니다 네 공식 박수에요? 네 그렇죠 네 공식 박수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놀랐습니다 어 원필씨가 솔로 앨범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의 추적대상 우리 원필 제가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음악 한번 때려보세요 2015년 9월에 데뷔한 JYP 최초 밴드 아티스트이자 K-POP 최고의 올 보컬 밴드 그룹인 데이식스 전 멤버가 작사 작곡에 능한 실력자들로 특유의 감성을 뽐내면서 믿고 듣는 데이식스의 밑대때 수식어를 획득 특히 예뻤어 필모그라피를 통해 우리에게 따스한 위로를 건네는 감성 천재 이름은 바로 원필! 괜찮아요? 네 너무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? 네 너무너무 좋아요 홍보한다고 여기저기 다니실 텐데 이 정도 우리가 방송놈들이 준비를 해봤어요 네 괜찮아요?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거 조금 추가하고 싶은 거 있어요? 추가하고 싶은 거 너무 이미 충분히 좀 더 어필하고 싶은 거 어필하고 싶은 거요? 왜 솔로를 갑자기 내게 된 거예요? 솔로요? 원래부터 준비를 하고 있던 건가요? 네 사실 한 저희의 멤버들이 다 올 보컬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올 보컬이잖아요 시간이 되거나 기회가 되면은 솔로로 다들 한 번쯤은 내보자 했었는데 이번에 또 기회가 돼가지고 처음이죠? 네 처음입니다 다른 멤버들의 어떤 반응은 어때요? 너무너무 일단 다 응원해줬고 또 형들이 또 지금 다 군대를 가 있어요 멤버들이 아 네 그래서 요때 다 하고 냈구나 네 그렇죠 다 갔어요? 다른 멤버들? 네 멤버들은 지금 다 아 그렇구나 네 어 이번 앨범은 이제 만들면서 꽤 좀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? 네 준비해 지금 열 곡이 들어가 있네 정기 앨범이네 네 솔로 앨범인데 정기 앨범을 냈어요 네 맞아요 와 어떤 앨범입니까? 홍보 막 가열차이 들이대세요 어 이 앨범은 일단은 필머그래피라는 앨범인데 어 필머그래피라는 뜻처럼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리고 또 데이식스라는 밴드를 하면서 음악적으로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얘기로 풀어냈어요 곡을 아 돌아봤구나 네 한번 돌아봤어 그렇습니다 음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들어보시면 어 진짜 소설 소설책 같은 느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디까지 다 참여를 하신 거예요? 지금 뱀씨가 전곡 다 전곡 다 작사 작곡? 네 예 멋있다 와 어떤 곡들이 들어가 있어요? 아니 왜냐면 되게 소중한 앨범일 거 아니에요? 네 첫 번째 솔로 앨범이기도 하지만 그죠? 첫 번째가 안녕 잘가 두 번째가 지우개 지우개가 우리가 아는 지우개가 아니네요? 네 그 지우는 그 지우개가 아니라 그 아니네요 그죠? 네 너의 어인의 개가 네 너가 이제 그 하고 있는 그 생각을 끝을 내려하는 그 생각을 지우개 음 그래서 그 지우려고 하는 그 노력들에 대해서 말하는 제발 헤어짐을 말하지 말라고 아 간절한 얘기네요 네 소설 속의 작가가 돼요 네 우리 더 걸을까 외딴 섬의 외톨이 언젠가 보면 찾아올 거야 휴지조가 약간 시 제목 같아요 네 맞아요 느낌이 이제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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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시집에서 볼 수 있는 제목들 느낌이에요 음 글을 잘 쓰나 보구나 아닙니다 와 일단은 타이틀곡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 잘가 네 타이틀곡은 어 일단 발라드인데 어 왈츠 리듬을 오 왈츠? 네 어 4분의 3박자 네 맞습니다 네 그죠? 네 맞아요 네 쫙쫙 그죠? 어 왈츠 리듬으로 해가지고 이제 헤어짐을 말하고 있는 그 화자의 노래예요 음 그래서 어 되게 좀 마음이 아픈 노래 근데 왈츠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경쾌하잖아요 경쾌하잖아요 느낌이 근데 거기서 내용은 좀 슬프구나 네 맞아요 어 약간 그 아이러니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우리 박진영 우리 JYP가 얼마나 좋으면 JYP 발라드 여태까지 나온 발라드 중에 최고라고 극찬을 남발하고 다닌다 남발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얼마나 좋으면 그렇겠을까요? 어 일단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곡을 낼 때 형 진영이 형께서 들어보세요 먼저 들어보시겠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곡을 만들고 형한테 들려드렸을 때 그때 이제 여태 JYP 발라드들 중 최고다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본인한테 직접 안하고요? 네 저는 어차피 아까 만났을 때는 얘기해주셨는데 맨 처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태까지 진짜 발라드가 JYP에서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너무 영광이었고 본인이 만든 곡도 꽤 많은 곡들이 있고 그러니까요 처음에 들었을 때 어땠어요? 그런 얘기 들었을 때? 일단은 타이틀곡이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고 어 사실 곡 이렇게 만들고 만들었을 때 타이틀곡이 안 나오는 게 제일 두려운데 그렇지 많은 곡들 만들었다네 네 타이틀곡도 됐고 근데 또 너무너무 좋아해주셨다고 해서 그때 진짜 너무 다행이면서 되게 감개무량했다 이제 여기 후보 곡들이 이제 꽤 있었을 텐데 네 10곡이잖아요 10곡 말고도 더 있었어요? 한 두 곡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두 곡은 여기 못 들어갔고 네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곡을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안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번 흐름에 근데 만약에 안녕 잘관이 타이틀이 됐는데 나머지들 중에 이 곡도 타이틀곡을 하고 싶었는데 하는 거 있어요? 아 저의 바람은 사실은 행운을 빌어줘 라는 마지막 트레이 마지막 행운을 빌어줘 네 오 이 노래도 아 왜 그런지 어? 이 노래에 대해서 조금 애정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꼭 들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감사합니다 팬들이 올림픽 응원가로 이 노래를 많이 지금 네 이 노래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요즘에 너무 어울리는 노래 올림픽도 올림픽이지만 다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이제 빨리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네 우리가 또 새롭게 뭘 시작해야 되는 어떤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 진짜 좋은 곡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안녕 잘가가 타이틀이기 때문에 네 이걸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 지금 뮤직비디오를 같이 보면서 안타까운 뮤직비디오 물이 계속 차오르면서 결국 물에 잠기는데요 네 맞아요 이게 컨셉이 소설 작가였는데 그래서 제가 쓴 소설이 인어에 대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점점 이 인어가 있는 그 색 속으로 물 속으로 가는가? 네 물 그 색에 있는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가는 아 그래서 물이 차는 거구나 네 난 또 무슨 장마가 오고 홍수가 났는 줄 알았어요 와 실제로 물이에요? 네 맞아요 수중촬영 세트장 가서 아니 거기를 이렇게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물이 차오르는 거야 진짜로? 네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세트가 위에 있어서 아 세트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서 차오르는 것처럼 보였구나 네 아 그렇구나 어우 이게 물 연기가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오 진짜 맨 처음엔 와 내가 진짜 이거 할 수 있을까 했었어요 아니 물 속에서 눈 뜨는 거 원래 해봤었어요?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와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제가 물도 원래 무서워해가지고 아 그러면 진짜 힘들었을 텐데 네 근데 이번에 이거 하면서 진짜 많이 극복했던 거 같아요 와 처음에 눈을 딱 떴을 때 내가 뜰 수 있을까 약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네 저도 물 속에서 눈을 뜬 지가 아들이 수영을 배울 때 옆에서 같이 보다가 나도 이렇게 해보래 괜찮다는 거야 아들이 그래서 야 싫다고 굳이 뭐 여태까지 안 했는데 그걸 하냐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들한테 용기를 얻어서 저도 해봤는데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처음에는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뜨다 보니까 지금 점점 점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원래 수영은 잘해요? 아니요 수영도 하나도 못해요 그렇구나 야 극복을 했어 하나가 새로운 곡이 또 뭔가의 하나를 극복한 거야 자 이제 인터뷰를 좀 해볼 텐데 데뷔 초 때 우리 연필 씨가 구필이라고 부르는데 왜 구필이에요? 예전 올해 1구 자를 썼구나 네 네 그런 거 같아요 구필 시절 흥력사라고 이게 뭐죠? 저 때가 왜 흥력사지 이때? 그때 어릴 때 좋잖아요 어릴 때 근데 저 때 당시에 제가 막 엄청 막 멋을 부렸어? 엄청 멋을 부렸어 20대 딱 초반에 그래서 와 있어 다 있어 그런 거 그래서 막 저런 목걸이들도 막 그러고 지금 보면 막 어떻게 됐죠? 오그라들고 미쳐버리겠어요 귀걸이도 막 몇 개 뚫고 반지도 막 몇 개 끼고 다니고 이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저 목걸이하고 목걸이하고 모자 쓰고 딱 이렇게 눈 안 보이게 딱 사진 찍은 거 본인이 셀카에요? 네 맞아요 저 너무 싫다 와 너무 싫어요 그때는 막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바람마저도 나한테 의미를 주는 것 같고 괜히 저도 한 20살 시절에 대학교 1학년 때 이런 시절이 저도 있었어요 다 있어요 남자들은 다 있어 여자도 있겠지만 나도 막 되지도 않는 무슨 알없는 안경 쓰고 댕기고 그러면서 괜히 머리 이렇게 내려갖고 바람 불면서 다니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다 있나봐요 이런 게 네 아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고 느껴진 게 언제부터예요 내가 왜 이러고 다녔지? 길지 않았어요 길지 않았어요 네 한 2, 3년 2년? 2년 정도 저러다가 안 했던 것 같아요 1년 반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제 난 이게 너무 겉시장스러워가지고 반지도 막 꼈구나 네 어느 순간 거울을 보는데 와 나 이거 뭐하고 있지? 그래가지고 그때 다 뺐던 것 같아요 그러고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이제는 뭔가 못하겠어요 지장스럽고 안 어울리는 것 같고 누가 뭐라 그러지는 않았어요 혹시? 아니 누가 뭐라고 했던 적은 없는데 저 혼자만의 이제 그런 언급의 시간을 언급의 시간 냈습니다 요새는 셀카 안 찍어요? 요즘에는 쉽게 찍습니다 저렇게는 안 찍은 것 같아요 아 재밌습니다 아 다 그런 시간이 있구나 한 번씩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멋을 부리고 싶고 네 그리고 또 제일 비련하고 비련의 주인공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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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무슨 왜 그랬을까요? 맞아 그 저도 대학교 갈 때 우리 예전에 지금은 없겠지만 그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그걸 그 메모를 하면서 과 동기들 간에 이렇게 아 롤링페이퍼 롤링페이퍼 아 다 그런 식이 있어요 자 원필씨가 또 이런 얘기가 있네요 가사를 자주 까먹기로 좀 유명하다 네 그렇습니다 어 아니 뭐 리드 보컬 좀 해 한 사람으로서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어 꼭 해야 되는 어 겪어내야 되는 일이지만 극복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 암기가 좀 힘들어요? 아 그거는 아닌데 어 일단 저희가 가사를 저희가 막 또 쓰고 아 본인이 쓰면 뭐 까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까먹더라고요 와 이게 또 수정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조금 조금씩 달라요 막 한 단어씩 다르거나 그러니까 전에 수정하기 전 가사를 부르거나 네 그러거나 아니면 진짜로 아예 그냥 이상한 걸 부르거나 그래서 아 이게 참 되게 많이 까먹고 팬들 많이 아나 그런 걸? 많이 아세요 오 그래서 팬분들이 또 되게 재밌어요 저희 팬분들이 또 짓궂으시기도 하고 장난기도 많으셔서 실수했었던 거 모음집으로 이렇게 만들으셔가지고 하는데 진짜 너무 웃기더라고요 간혹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실수를 좀 해주면 팬들이 좀 어 어 어 그렇지 역시 원필이야 그런데 실수 안 하고 그러면 좀 실망하기도 하겠어요 웬일이야 실수 안 하고 완벽하게 불러? 그런 적도 있으세요 제일 황당했던 가사 실수가 있어요? 어 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발라드 곡이었는데요 가사를 개사에서 불렀는데 굉장히 무서운 곡으로 바뀌었었어요 막 너를 노려보는 눈이라고 했었나? 원래 가사 그게 아닌데? 그게 아니에요 되게 무섭게 바꿔가지고 불렀었던 거 같아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네 좀 왜냐하면 같이 같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전부 보컬 부르기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멤버들은 황당해 하겠어요 네 형들도 황당해 하는데 형들도 같이 틀릴 때도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동시에 같은 부분에서 실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각자 다른 부분에서 한 번씩 해주더라고요 원필씨가 연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웹드라마 일진에게 반했을 때 지금 이렇게 제가 원필씨를 보고 있는데 데이식스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못 느꼈는데 진짜 만찐남 같아요 아 아닙니다 잘생겼어 배우 얼굴이야 감사합니다 연기는 어때요? 되게 일단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이 현장 자체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또 촬영할 때도 진짜 얘기도 많이 하면서 감독님하고도 그래서 진짜 스탭분들도 다 너무 좋았어가지고 진짜 그냥 좋았던 기억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배우도 계속 기회가 줄여진다면 계속 하고 싶겠네요 기회가 된다면 뮤지컬도 네 뮤지컬도 했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뮤지컬 가사 까먹으면 안 되는데 가사 까먹으면 안 되는데 한 번 딱 틀렸었어요 있었어요? 20회인가? 23회인가?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한 번인가 두 번인가? 틀렸던 것 같아요 그때 보면서 아 나 할 수 있구나 걱정했었구나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걱정했는데 대사는 괜찮아요? 노래는 좀 까먹잖아요? 대사는 안 까먹어요? 대사는 많이 안 까먹었던 것 같아요 대사는 괜찮구나 네 아니다 일진행에 반했을 때 누적 조회수가 무려 2억 뷰에 달하는 조회수가 인기 완전 인기 웹드라마였대요 엄베씨가 생각하는 명대사가 있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네 뭔가요? 어느 장면에 나오는? 처음 만난 대학교 후배인데 동아리 후배인데 걔를 처음 만났는데 걔가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돼가지고 제가 좀 도와줬어요 여자 후배예요? 네 그리고 남자 양아치들한테 막 당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도와줬는데 도와줬는데? 근데 얘 그 여자 후배의 전 남자친구가 처음 만났는데 멱살을 잡아요 저를 내가 뭐야? 이러고 있는 거구나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여자친구가 막 전화하거든요 전 남자친구한테 너가 왜 뭐 너 일로 와라 술 취해가지고 그래서 얘 뭐하냐 남자친구가 누구길래 이러냐 했는데 근데 얘가 갑자기 와서 저의 멱살을 잡는 그 장면이었어요 장면일 때 자 대사입니다 너냐? 얘 남자친구가? 입니다 너냐? 얘 남자친구가? 요 때 딱 옛날에 그 모자와 목걸이를 하고 목걸이를 하고 반지를 끼고 와우 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 드라마 아하 이 장면 꼭 보고 싶어요 아 정말요? 하하하하 자 우리 원필씨가 나오신다고 해서 쇼다넘들이 저희 공식 인별그램에서 컬투쇼 공식 인별그램에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본인이 좀 직접 읽고 답도 한번 해보세요 네 원필님 원숭이 소리 내기 잘하시잖아요 또 연마한 동물 소리 있나요? 아 원숭이 소리를 내게 네 원숭이 소리는 내는데 다른 동물 소리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하나 또 개인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원숭이 좀 원숭이가 그냥 뭐 화난 원숭이가 있고 신난 원숭이 오 또 좋아하는 원숭이를 봤을 때 반한 원숭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 구체적으로 네 어 그럼 뭘로 해야 되지? 하하하하 그러면 일단은 그럼 뭘로 할래요? 그냥 일단은 그냥 원숭이 해보겠습니다 그냥 원숭이요? 네 그냥 원숭이 어딨냐고 배고픈 원숭이 슬픈 원숭이 신난 원숭이 그러면 어 신나는 원숭이? 하하하하 신나는 원숭이? 네 예 신나는 원숭이 아 이거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해볼게요 내가 아는 원숭이랑 좀 다르다 그래서 이게 원숭이 소린지 잘 모르겠겠네요 아니 관찰을 한 거예요? 아니요 원래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원숭이 그렇거든요 사실 제가 내는 소리가 무슨 동물 소린지는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약간 늘 내는 기분의 변화가 없는 원숭이 느낌이에요 네 그냥 자연의 그냥 어떠한 숲에 있는 그냥 가다가 그냥 움직일 때 그냥 이렇게 어디로 갈 때 다시 한 번 해봐요 어 아니 약간 기분 좋을 때네 아 그런 거 같아요 약간 기분 좋을 때 아 그런 거 같아요 빵 터질 때가 아니에요 약간 기분 좋을 때 그냥 바나나 만났을 때 어 바나나 살짝 바나나인데 제가 고라니 한 번 알려드릴게요 고라니 고라니요 고라니 수컷 고라니 수컷 고라니인데 좋아하는 고라니 암컷 고라니를 만났어 사귀는 사이는 아니에요 내 스타일인데 할 때 근데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해보라요 고라니 찾아보세요 와 진짜로요 너튜브에 찾아보면 이렇게 해요 우와 리버브랑 딜레이까지 있으니까 어 있어 있어 약간 젊은 아 그래요 약간 젊은 고라니 느낌이 나요 어 이거를 엮어서 한 번 나중에 어디 가서 해보세요 고라니 소리 고라니와 원숭이 네 고라니하고 원숭이가 만났습니다 이게 아까 설레는 고라니였나요 어 설레는 고라니 설레는 고라니 원숭이 보고 네 그리고 둘이 아 아 아 어 아 이렇게 우와 진짜 좋은데요 써먹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꼭 써보겠어요 자 요 질문 또 한번 해보세요 어 원필씨 입이 엄청 크잖아요 입이 크구나 예전에 영케이씨 주먹을 입에 넣는 거 보고 놀랐는데 그 입에 목까지 들어가요 아 입이 엄청 크구나 네 저때 주먹을 넣은 게 사실 처음이었어가지고 왜 넣은 거예요 갑자기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냥 아니요 그때도 입이 크다 그래갖고 한번 해본 거예요 네 그렇게 하셨었어요 와 입에 뭐 저 이후로 뭐를 막 넣지는 않았던 거 같은데 어 그리고 이게 벌렸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그 비스켓 그런 게 세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와 그건 안 될 거 같은데 아 그건 안 돼요 우리가 아는 뭐가 있을 게 빠다 코코넛 요즘은 좀 작아졌던데 빠다 코코넛 사브레 샤브레인가 그거는 동그라미 네 이렇게 세로로 되는 거예요 어 그거 들어가요 그건 돼요 어때요 그건 됐던 거 같아요 빈츠 아 빈츠 들어가고 빈츠는 다 되지 않나 초이스 초이스 아 초이스 안 나오나요 요새 에이스 옛날 사람이 끝났어 지금 아 입이 크구나 입이 크면 좋은 점 있어요 입이 크면요 입이 크면요 공깃밥을요 제가 엄청 똘똘 말아가지고 한 번에 네 이렇게 밥을 많이 한 입만 같은 거 할 때 엄청 들어가겠다 네 그런 거 맛있는 약속들 한 번 가셔야 되겠네 거기 한 번 가셔야 되겠어 와 거기는 문세윤 세윤이가 보면 막 이렇게 싸갖고 한 입에 진짜 많이 넣잖아요 어 그러면 한 번 도전해 볼만한 거 같아 그래요 자 시간이 금방 다 됐어요 이제 원피스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네 어땠어요 오늘 일단은 혼자서 전화가고 지금 탈탈 털어봤는데 우리가 네 오늘 일단 선배님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그러니까 반가웠어요 네 너무너무 반갑고 오랜만에 봤는데도 되게 너무 편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또 다음에 다음에는 완전체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광고를 먼저 듣고 올게요 네 자 이제 원피스 씨를 보내드려야 될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보내드릴 때 노래 하나를 더 띄워드릴까 합니다 본인 생각에는 이 곡도 타이틀감이었다 네 네 생각하는 그 곡 행운을 빌어줘 어 이 원피스의 본인 입대곡이라고요? 어 그거를 뭐 완전 생각하고 썼던 곡은 아닌데 어 뭔가 좀 어 앞으로의 우리의 그 어쨌든 저도 가야하는 날은 올 거니까 네 대한민국의 남자 그러니까 근데 어 언젠가는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의 얘기가 많이 들어간 곡이 어 그렇지 본인의 마음이니까 네 아무쪼록 행운을 빌어줘 내 앞에 행복을 빌어줘 계절이 흘러도 되돌아오면 더 나은 내가 되어 있을 테니 기대해줘 어 약간 느낌이 그렇긴 하네요 네 어 계절이야 뭐 맨날 바뀌는 거긴 하지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어 이 필모그래피 앨범 모든 곡들을 여러분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 저도 이 곡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CD를 이렇게 받아도 어 플레이어가 없으신 분들 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좀 예전 플레이어가 지금 집에 있어갖고 받으면 한 번씩 꼭 들어봅니다 아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컬트쇼에 나와서 우리 선배님도 보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데이식스 완전체로 꼭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이 오겠죠 계절이 바뀌면 그럼요 감사합니다 자 노래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들려드리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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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데이식스 원필입니다 어 요번에 저의 첫 솔로 앨범 필모그래피를 발매하게 되었는데요 어 오랜만에 이렇게 어 컬트쇼 나와서 어 태균 선배님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어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안녕 에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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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퍽 에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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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